아 넌 또 뭐.. 쯧 쯧 와 사사자 사사 어디 사사 어디 팩트 합박이 아 제발요 꺼져 첨탑의 자랑거리 디펙트 가다는 나쁘지 않은데 돌려줘요 네 투어 근데 이 방은 뭐하는 방인가요? 모국님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 썻 가슴 그저 갓 그저 갓 가슴 기님 한군만대 가슴 기님 한걸만도 됐 뱀 가지 가지 세모항 가지 세모항 전경기 그러나 디펙트 가지 앗 상공 쓸걸 부팅 아잇 보기만 해도 꼴받네 이것이 대초의 폭력단 이름부터 세보임 네 으아아아 부팅부팅 거죠 어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화가 많이 난 보소 해반드 해반드 이상한 버섯 융합 아 엘리트 가고싶다 이상한 버섯 가면 안돼 근데 위험한 곳이야 쥬엉 쥬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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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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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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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 악수 경호선 니엘 디럭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순 코스트 꼬라지 왜 이러냐. 모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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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파기가 일을 잘해주네 지읒기 강화할만한거는 딱히 없어 구슬주머니에 나는 지읒기 니 눈 떨더라 니 뿔 떨더라 에이은 니 눈 떨더라 쩔긴 해 시속 포션 재귀 컴드 이싸한거만 나와 인스크립션 내 인스크립션 언제 하지 다람쥐 다람쥐 제물로 바치는 게임 램쥐 램쥐 할 게임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 귀찮아서 3명임이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게임은 많고 할 시간은 없고 램쥐 이싸한거 대신 이싸한거 도전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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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적인 인공지능 어디 하나 없나? 추억 저희 회사에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창공주 창공주 나 누워 너 제거냐 elu 문 vaak 상황이 문잭이다 222 코프트 이 노딜 디펙트는 뭐지? 1 또아리 현자의 돌 현자의 돌을 가진 디펙트 1 2 2 2 2 2 2 2 3 1 날뛰기 최적화 긁어내기 에너자이저 홀로그램 반복 방열판 조각모음 축전기 헬로월드 반복 자가수리 폭폭 반복 축전기 심각한 수준의 드스 까까가 이 덱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이를 포탈 이벤트 상태 좀 조각모음 축전기 조각모음 축전기 조각모음 축전기 설 Survの 총 너무 좋아 그럼 야야야 단겐 아팍이 2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맨 밑에 있어 그래도 맨 밑은 한 바퀴 돌리면 맨 위긴 해요 도전기 이미 10장 아닌가 10장은 아니고 9장인데 필요 없어 광호 할 게 없네 홀로그랍 홀로... 디넘감 아이고 구체 다발 총 역장 스택 맨들맨들 한 돌 강화할게 너무 없네 깎아오케 잡지 파워 많아서 잡을 수 있나 정작 폭풍은 몇장 없는데 폭풍이 여러장 있어야 되는데 폭풍은 한장밖에 없고 이상한 카드만 많아가지고 까마귀 잘 잡을 수 있을지 까마귀 잘 잡을 수 있을지 내가 버퍼 버퍼 쓰고 턴 쪽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반복하는거야 16반복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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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참네 잡네 못참네 소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써야겠다 와 풀 아니 미라손 에반다 아 아 아 아 뚱뚱뚱뚱뚱뚱뚱뚱 까카 잡을 때는 드로 잘 서야겠는데 덱파워는 될 것 같은데 드로 이상하게 꼬이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확률로 그냥 까까를 피하면 되잖아요 실력 게임 수륵에 넣을 수 없는, 더 이상하게 꼬인 것 같을까 백입은 스파이크, 대아리의 형상 합하기 3코스트 달팽이 달팽이구이 오예 나의 파워에 쫄아버렸고 감당 못할 힘 Unlimited Power 큰 힘에는 더 큰 힘이 따른다 더 큰 힘이 따른다 전기 역학 없는거 은근히 아쉽네 어둠구체 10반복 오우 오셨다 포도송이가 바로 와인됐어 강화할게 없네 돈이 없네 의지 디펙트 어둠구체 10배복 굿 버퍼 레벨 3 그 자투놈 굿 버퍼 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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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법성 축전기 부채슬로드 12개 안녕 세상 쓰는게 낫겠지 암전 안써 1코스트 아까워 1코스트 아까워 방열파님 어디서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만부 묻고 싶네 오갱이 데스까 알고리즘 핫파이가 좋고 체력이 회복이 된다고 재구성 보니깐 기분잡지네 다 끝나고 나오는 방열판 전경기 14장 가지 176장 이 온도차는 뭐지 세머항 213힐 배달원 배달원 186골드 짭퉁 스네코 영코 왜케 많이 나와 스네코 완전 짭퉁이었네 평법성 2에너지 평법성 2에너지 1007골드 수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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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택이었지 스틱이랑 또 하나는 뭐지?